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윤주입니다. 최근 농협은행이 디지털 자산수탁 시장에 뛰어들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수탁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농협은행은 디지털 자산수탁 전문기업 카르도에 전략적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지난 7월 농협은행과 디지털 자산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한국정부통신, 또 헥슬란트 세계사와 핀테크 보안 전문기업 아토니 함께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카르도는 디지털 자산수탁 전문기업으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 토크너가 가능한 자산들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목이 집중된 것은 카르도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확보하고 지난 24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금융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은행들의 투자도 신중할 수밖에 없겠는데 과거 농협은행보다 더 빨리 투자에 나선 은행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이 한국 디지털 자산수탁 KDAG에 투자한 바 있죠. 이후 지난 8월 한국 디지털 자산수탁이 국내 수탁 사업자 최초로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KDAG은 ISMS 인증을 가장 먼저 획득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준비를 마쳤으며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과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DAG의 김준홍 대표는 KDAG은 고도화된 보안 또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에 부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 또 기관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은행과 신앙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사업자 신고를 마친 디지털 자산수탁업체에 투자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